안녕하세요 좋은생각 황병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키는 이유는 라이딩을 하면서 제가 항상 사진도 찍고 뭘 하다보고 전화도 받고 하다보니까 감사하게도 선물 협찬 이런걸 받아서 이게 한번 소개해드려 봅니다 요거인데 다들 아시는 분도 많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이딩 중에 개인적으로 라이딩 뿐만 아니라 그 걷고 동네를 골목을 걸어다닐 때도 이어폰을 끼고 귀를 막고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관련해서 그 얘기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거와 같이 보시는거와 같이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차 소리나 주변의 소리도 감지가 되면서 통화도 되고 이런 형태의 이어폰 골전도 헤드폰이죠 골전도 헤드폰인데 이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제품도 다양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먼저 나와서 이거의 아류작 형태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건 귀를 라이딩 중에 오픈 해놓고 달리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뭐랄까 음악 청취 막 이렇게 들으면서 달리고 싶어 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측을 하면서 타시는게 가장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게 좀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요걸 이제 그 협찬을 해주신 건 뭐 물론 이 회사가 아니고 다른 곳이지만 라이딩 중에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전화도 받고 막 하는게 걱정이 된다고 해서 요걸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뭐 딱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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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으로 해서 블루 색상으로 해서 왔는데 이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언급할 건 아니고 좋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고 현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전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자전거 두 손을 잡고 두 손을 이용을 해서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as도 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몇 년 쓰다가 보내주면 뭐 새 거를 보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도 어찌 보면 괜찮은데 온라인에서도 뭐 할인을 많이 팔고 있어 할인해서 팔고 있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까운 자기가 거래하는 매장에 가서 이런거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그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나한테 도움도 되고 샵에도 도움도 되고 이렇게 기브앤티크 하는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오픈하기 전에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늘 얘기하지만 안전한 생활 건강하게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는게 좋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템을 하나 획득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또 자세한 영상은 뭐 이거에 대한 영상은 없을거에요 제가 뭐 얘기해도 잘 시스템이나 이런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라이딩 했던 영상이나 교육했던 라이딩 교육했던 영상들 그건 또 편집을 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안전한 라이딩 안전한 생활 되시고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우리가 되고 건강은 진짜 행복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운동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좋은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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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